안녕하세요. 테니스 서버 아카데미 유튜브 채널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의 테니스 발전과 부상 없는 테니스를 즐길 수 있도록 유익하고 정확한 현대 테니스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직 구독 클릭을 하지 않으신 분은 구독 클릭과 좋아요, 엄지척 버튼을 눌러주세요. 네이버 지식인 테니스 분야에 테니스 허벅지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하면서 중학교 여학생인데 겨울방학에 살을 빼기 위해서 테니스를 배우려고 합니다. 걱정되는 게 있는데 지금 허벅지가 굵은데 이 상태에서 테니스를 하면 더 굵어지나요? 아니면 종아리가 굵은데 더 굵어질까요? 쾌가 클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각각에 대해서 답을 드리면 우선 테니스는 유무산소 운동이 같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탄탄하면서 탄력있고 건강미 있는 몸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당연히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가끔 운동하시면서 테니스 하시면서 배 나오는 아저씨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운동량이 적은 게 아닙니다. 운동 후에 음주나 고기 먹고 술 먹고 이렇게 하면서 훨씬 더 운동으로 소모한 칼로리보다 많은 에너지량이 칼로리가 들어간 보충이 되기 때문에 살이 찌른 거지 테니스 자체가 결코 운동량이 적은 운동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테니스 하면 탄탄한 근육과학의 11자 복근과 꿀벅지가 자연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만큼 이렇게 따로 운동을 하지 않아도 배에 복근이 생길 정도까지 힘이 들어가는 운동이고요. 당연히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종아리 부분은 이 부분은 근육 풀어주는 후속 운동이나 롤러를 해서 뭉친 걸 풀어주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굵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굵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이 테니스 한다고 굵어진다기보다는 운동으로 뭉친 근육 풀어주면서 다리에 대한 그런 뭉친 셀룰러스 채워진 부분 같은 경우 없애주는 동작을 따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키 크는 부분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많이 뛰어다니기 때문에 당연히 성장판을 자극하기 때문에 키 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 여자분들은 수원한사까지 크기 때문에 그 전에 운동을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어느 순간에 어떻게 클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하시고요. 테니스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것. 그 다음 허벅지는 그냥 굵은 게 아니라 운동하면서 탄력있는 몸이 되기 때문에 예쁘고 좋은 몸과 함께 건강, 미능, 외모 그리고 근육도 훨씬 더 안정적이고 좋은 좋은 품질의 근육을 만들 수 있으니까 여러가지로 도움이 되니까 테니스는 춥다고 멈추지 마시고 꼭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테니스 서브가 발전하는 서브 비밀로우 무료 소책자를 받고 싶으신 분은 영상 아래의 상세 설명에 있는 무료 소책자 받기를 클릭해 주세요.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의 다른 영상은 좌측과 우측의 영상을 클릭해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오른쪽 아래의 구독 버튼과 영상 아래에 있는 좋아요, 엄지척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격려와 응원의 좋은 댓글을 많이 남겨주세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